Q. 원우정의 첫 번째 촬영 오늘 원우정은 첫 번째 촬영입니다. 저희 앨범 나오면 세븐틴도 찍잖아요, 스페셜 비디오? 첫 무대 때는 떨릴 것 같은데? 틀릴까 봐. 파티 오늘은 정한 원우의 지니어스 퍼포먼스 촬영 날입니다.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이것도 오리랑 연결된 꽃말이 있을까? 없을걸? 그렇군요. 원우가 이거 못 부르는 겁니다. 또 노래 불러야 되기 때문에. 3, 2, 1, 2, 1, 2, 1. 5, 4, 5, 6, 6, 7, 8.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Q. 고맙습니다. 어젯밤 꿈속의 노래를 감미롭게도 때로는 뜨겁게 조심스럽게 너의 문 두드려 어젯밤 내가 만들었어요? 너가 또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어. 너가 만들지 않아? 몰라. 어젯밤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저랑 오늘의 뽀뽀뽀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촬영이었고요. 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녕. 잘 어울리지 마. 네. 호시 여기서 노트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한다고 하네. 나 갈 때까지 노트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연습할 때 형 연습하는 거 보고 가려고 했는데 호시 있으면 안 할래 이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갈게 했는데 여러분은 또 국어가 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또 안 했다며. 네. 마이스트로 비하인드 잘 봤습니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됐어 안 할 거야. 오 도현 님. 춤추는 거 생각해 봐봐. 어떻게 나? 나도 이게 나은 거 같아. 그치? 이게 뭐 상아도 안 보이는데. 근데 정환이 괜찮은 거 같아. 나 이거 둘 때 이게 뭐 괜찮을까 봐. 나 이쁠까 봐. 정환이 형 완전. 정환이 형 완전 님 같다. 이 형님들 완전 님 같아. 형 이거 왜 하는 거야? 우리 다음 앨범 스토리야. 너 나오기로 했어 다음 앨범. 아 그래? 저도 한 번 호랑이로. 팬이에요. 아 그래 그래. 이거만큼 사진 찍을 때 졸게 없더라. 그치. 굿굿. 아 뭐 리더라고. 아니 나 리더야. 진짜 리더 많습니까? 진짜 리더야. 아아. 네가 그 UMD 대표님이잖아. 아니 근데 왜 안무 연습하는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대표님. 좀 부담스럽다. 안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네네네. 응원하러 왔고요. 응원하러 왔는데 도겸이 형과 호시 형을 또 만나게 됐고 멤버가 업무로써 또 힘이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응원은 와야지 또. 아 디노 응원은 못 갔어. 어디야? 웨이트 할 때야. 웨이트 할 때? 산업할 때? 네. 아 괜찮아. 뮤비 때 왔잖아요. 뮤비 때 왔나? 아니 뮤비 때 왔었다. 뮤비 때 왔었네. 나도 이 걸렸다. 활동 때 못 와가지고. 괜찮아요. 너무 그때는. 오늘 뭔가 낯선 거야. 갑자기 다른 멤버들 응원하러 내가 온 적이 있나? 그치 맞아. 방송국에. 우리 낯설어. 엠카는 처음인 것 같아. 약간 좀 낯선 기분이네.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놓아야 될 것 같아. 같이 하다가 했는데 이제. 어그로 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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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븐티 정하. 원우입니다. 네. 엠카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야 엠카가 벌써 20주년이라니. 응. 내가 있어 내가 있어. 형들의 비즈니스. 뭔가 웃기고. 무대를 하신 것도 전부 기억이 너무 나는 것 같아. 귀엽다. 비주얼이 다 해 비주얼이 다 해. 아 프로들이야. 아이 또 세븐티러. 아 장난 아니네. 근데 내가 근데 아까 멘트 하는 걸 좀 봤어. 이렇게 프로를 좀 봤는데. 형이 빌런이잖아. 어. 그러니까 멘트 할 때도 형은 좀 더 진중하고 우찍하게 얘기를 해야지. 응. 그리고 원우 형은 좀 웃으면서 얘기하고 약간 그렇게 캐릭터를 그때부터 가져가야. 확실히. 빌런인 걸 좀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그. 배고파. 형 자유쇼. 엠카운트다운. 밝겠구나. 너무 밝았어. 너무 착했어. 엠카운트다운 막 이랬으니까. 조금 아쉽다 이거. 깎아주네. 아 리더라길래? 네. 한 수 울커봤습니다. 리더도 리더인데 우리 대표님 얘기지? 재키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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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네. 우와 뭐야. 직선주. 일단.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그리고 이제 형 그거. 펄닝 플라워하고. 형 독하고. 이게 이것도 아이디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나도 독인데. 펄닝 플라워. 이게 형. 정하이 형이 독 아니야? 얼굴이 펄닝 플라워. 아. 얼굴이 펄닝 플라워. 얼굴이 펄닝 플라워.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야. 정말 너까지 이럴 거야? 진짜로? 너까지? 어때? 느낌이 좀 달라?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또 너네도 와 있으니까. 어차피 너네도 와 있으니까. 네. 제가 금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캐럿 분들한테는 가발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해보게요. 그러면 이제 또 캐럿들이 거짓말한다고 하긴 하겠지만. 그런가? 그래도 내가 좀 재미요소랄까? 오늘 딱 하고 왔습니다. 원래 세 번까지 돼 있었는데 두 번 만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세 시간 반 걸린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금발 하니까. 기분이 색다르네요. 원래 오늘랑. 근데 안 하고 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반반 이렇게 좀. 나 다음 앨범 또 하나 더 생각났어? 장산범말고? 장산범도 있고. 호시를 데리고 와서 장산범. 도겸이를 데리고 와서. 몽달귀신. 몽달귀신으로. 몽달귀신으로. 괴담이 많네요. 얻은 되는 대로 한 번. 도겸이랑 누구나. 네. 문 한 번 하셨어요. 그래 지금 가자. 네. 호동이 다. 네. 네. 変인으로. 네. 연주한 어린이들. reliable. 대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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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왔어. 어쨌든 그리스도 하고 있어, 저도. 네! 그리스도 하고 있었어. 그리스도 하고 있었어.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디스맨 좀 해볼까? 오케이. 잠깐 안녕! 자 이렇게 디스맨에 딱 한 번뿐인 음악 방송을 다 녹화하고 내려왔는데요. 근데 진짜 저는 생각보다 좀 뭔가 밋밋해 보일까 봐 그냥 혼자만의, 왜냐하면 세븐틴 무대가 되게 화려하고 뭔가 그 퍼포먼스가 많으니까 이 무대가 좀 밋밋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영상을 찍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같고 캐럭 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어 그 저기 뭐랄까 경쟁률이라고 하죠. 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와주신 캐럭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못 오신 캐럭 분들이 섭섭할까 봐 그게 좀 저희도 속상하고 대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세븐틴도 그렇고 무대가 굉장히 많을 거니까 너무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엄청 걱정을 많이 해 주네요.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일단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어디선가 또 무대를 할 수 있으니 네. 일단 저희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정도는 과연 다음에 어떤 괴담으로 돌아올까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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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